띄원 형 랩 해달라는데? 랩 해줘요 큰일 났는데? 최고의 댓글 있었어요 무도 안 보고 이거 본다 우와 수고하세요 최고다 구독자 꿀잼입니다 꿀잼이 나왔습니다 꿀잼이 나왔죠 여러분 꿀맛이 꿀맛이 됐죠 좋아요 좋아요 랩 한 번 하세요 꿀잼이 꿀잼이 침대 위에서 그대는 방문을 결국 어김없이 날 찾아오겠죠 건대의 흥생의 전문이다 네! 수준이 빨리! 수준이 봤을 때 빨리빨리 지내요 빨리빨리! 자! 오! 오! 엄마 잠깐만! 왜요?